북미의 드넓은 그립트 플랜즈에서 평화롭게 풀이 나 뜯으며 살아가던 메가포나들은 인간이 도착한 직후 개체수가 아주 박살이 났고요. 동떨어져 고립되었던 마다가스카르는 물론 호주 대륙도 인간이 도착과 함께 메가포나 개체수는 진짜 광포한 감소를 겪게 돼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식단보다는 역사이기, 인류의 육식이 불러온 범지구적 변화와 결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째서 인간이 흔한 생각과는 다르게 본래 잡식보단 육식동물에 가까운지를 여러 고고학적 증거와 생물학적 증거들을 통해 살펴봤죠? 그러면서 인류가 고기를 적당히 먹은 수준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육식동물과 적어도 같은 양을 먹었고 더 큰 동물을 사냥해 먹었음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단순히 육식을 하는 건 인간만 그런 게 아니지만 사람 하는 일이 그렇듯이 인간의 육식은 지구 전체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왜냐 사람은 그냥 고기만 많이 먹지 않고 생태계에서 그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역할을 가진 엄청난 덩치의 동물들, 즉 메가포나 위주로 사냥을 했거든요. 메가포나는 지상에서 살았던 거대 동물들을 일컫는 말로 메머드, 마스토돈, 메가테리움 등등의 오늘날 살아가는 비슷한 생김새의 동물들보다 몇 배 이상 거대했던 종들을 말합니다. 더 설명을 이어나가기 전에 표를 하나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이 표는 뉴멕시코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2018년 논문에서 따온 것으로, 공룡 멸종 이후 약 6500만 년 전부터 지구를 누비던 육지 포유류의 평균 몸무게를 나타내요. 말 그대로 땅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포유류 종을 두고 무게 평균을 낸 건데요. 아, 박지는 제의를 했어요. 아무튼 파충리의 시대 이후에 생태계의 전면으로 나선 포유류는 생지 같은 작은 설치류로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차 크기를 키워왔죠. 그리고 이 크기는 약 250만 년 전까지 무려 550kg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550kg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포유류는 생지, 들지, 토끼, 기니피그, 고양이 등등 엄청 작은 동물이 10kg도 안 되는 동물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 평균을 550kg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훨씬 무거운 동물이 똑같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 코끼리는 지금보다 두세 배는 크고 무거웠고 나무늘보의 조상인 메가테리움, 땅늘보는 오늘날의 코끼리만 했다고 해요. 초식동물만이 아니고 육식동물들의 크기도 그에 맞춰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종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공룡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막대한 크기의 동물들을 충분히 지탱할 능력이 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용광류도 살아가던 행성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두고 꾸준히 증가하던 포유류의 크기는 어느 순간 정말 급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내리꽂이게 돼요. 250만 년 전에 550kg에 달했던 포유류의 평균 무게는 12.5만 년 전 연구에서 주는 숫자예요. 12.5만 년 전에 들어서는 100kg도 안 되게 급감했어요. 수천만 년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던 무게가 고작 200만 년 만에 80% 이상이 증발한 거예요. 게다가 이 수치는 오늘날에 와서는 10kg도 안 되거든요. 250만 년 전 대비해 98%가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드라마틱한 감소를 제4기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제4기 대멸종은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이유에 관해서는 비록 모든 과학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정설은 없지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슬로는 바로 인간의 과도한 사냥이 꼽히고 있어요. 무엇이 인간 때문이냐 싶지만 제4기 대멸종은 그동안 지구 역사상 몇 차례 있었던 다른 대멸종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작은 동물들은 대체로 멀쩡할 동안 큰 동물들만 급격한 멸종을 겪은 즉 크기에 편향된 멸종이었다는 겁니다. 대멸종의 흔한 원인인 기후변화였다면 항상 그래왔듯이 크기를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다 죽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큰 동물들이 급작스레 멸종을 겪기 시작한 때에 그때 즈음에서 인간이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왜 우연이 아니냐고 하면 인류는 동아프리카에서 발언했고 세상이 등장한 지 수십에서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대륙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각 대륙에서 살아가던 서로 다른 메가포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류가 도착한 시기와 순서대로 급격한 멸종을 겪었습니다. 묵미의 드넓은 그립트 플레인지에서 평화롭게 풀이나 뜯으며 살아가던 메가포나들은 인간이 도착한 직후 개체수가 아주 박살이 났고요. 동떨어져 고립되었던 마다가스카르는 물론 호주 대륙도 인간이 도착과 함께 메가포나 개체수는 진짜 광포한 감소를 겪게 돼요. 어대 동물의 멸종은 우리의 주된 사냥감이었던 초식동물에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인류가 주도적이고 파괴적인 사냥꾼으로 거듭났던 호모 에렉투스의 등장 이후 하이퍼 카니버 길드, 즉 초육식동물군의 지도인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초육식동물이라 함은 섭취음식의 70% 이상을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는 동물종을 일컫는 생물학적 용어고요. 인간이 이 초육식동물군에 합류하며 기존에 큰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살던 검치호나 몇몇 하이에나 등 다른 큰 육식동물들을 우리와의 경쟁에서 밀어나게, 밀려나게 해 멸종시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식동물 역시 인류가 그 지역에 도착하는 대로 멸종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도 21kg 미만의 작은 육식동물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류의 육식에는 왜 주로 거대 동물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크고 무거운 동물을 사냥하길 원하는 인간의 사냥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를 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다른 육식동물들은 물소나 누같이 자기보다 더 큰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어린 새끼나 병들고 약한 늙은 개체를 자주 노리잖아요. 그럼 반면에 위스콘신대학의 헬리번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큰 동물을 사냥할 땐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거운 전성기를 누리는 동물들만 노렸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200만 년 전과 같이 고대 인류의 유적지들을 발굴해보면 가장 크고 강한 성체들의 편중된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다음 질문은 또 인류는 왜 굳이 새끼나 늙고 병등 개체 혹은 애초에 토끼나 노루같이 작은 사냥감을 사냥하는 대신에 죽고 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이고 거대한 수컷 메머드나 마스터돈을 집중적으로 노렸느냐 했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인간이 다른 육식동물과는 달리 에너지원을 단백질 섭취해서 오는 포도당 신생합성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대사에 특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육식동물은 탄수화물은 당연히 안 먹지만 지방을 많이 먹이거나 아니면 아예 굶겨도 근육을 녹여서라도 당신생합성으로 탄수화물 대사를 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반면 인간은 아시다시피 하루 2000칼로리 이상의 그렇게 식사를 빵빵하게 하면서도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상당량 먹으면서도 키토시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지방이나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단백질 중독으로 사망하고요. 그런데 단백질은 자연상태에서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단백질은 작은 동물이나 큰 동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무기라면 토끼도 단백질이 많고 매머드도 단백질이 많아요. 다른 말로 인간이 단백질만 먹어도 됐으면 굳이 위험하게 매머드를 사냥할 필요가 없었겠죠. 당신생합성이나 인간이 단백질돼서 상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찍어볼 거고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얻기가 쉬운데 지방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방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에는 없고 큰 동물에만 많기 때문인데요. 이 편은 미키벤더 박사가 정리한 자료로 각 동물을 도축해서 먹을 때 우리가 지방 칼로리를 그 동물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얻을 수 있나를 나타낸 거예요. 이 표에 나온 동물은 코끼리, 하마, 버팔로, 영양, 톰슨 가젤 등인데 위에 있는 동물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그에 따라 지방의 퍼센트도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코끼리가 압도적으로 무거운데도 버팔로의 49% 밖에 안 되는 거는 코끼리를 잡아서 실제로 지방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한 연구가 없어가지고 버팔로랑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밑에 나와 있듯이 크기가 커질수록 동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지방의 퍼센테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코끼리의 수치는 과소평가 됐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동물의 크기가 커지면 그냥 무거워지는 만큼 1차 함수 그래프로 지방량이 똑같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 그래프로 무거운 동물일수록 지방의 퍼센테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버팔로의 지방 칼로리가 49%라고 하는데 인간이 단백질로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의 상한이 35에서 50% 안쪽으로 추측이 돼요.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른 말로 그보다 지방 비율이 적은 동물은 잡아서 지방은 다 먹되 과도한 살코기는 못 먹고 버려야 한다는 거고 동물을 사냥해서 살코기를 버리지 않고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버팔로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 원시집단들을 예시로 볼 때 단백질 섭취를 50%까지 이렇게 막 정말 상한성까지 밀어붙인 상태로 유지한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부분 단백질은 20에서 30% 가량만 먹고 나머지 70%에서 80%를 지방이나 혹은 어쩔 때는 탄수화물로 먹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무조건 큰 동물 그것도 그 중에서 제일 뚱뚱한 전성기에 있는 동물을 노려 사냥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듯 인간은 아프리카를 평정하고 뛰쳐나와서 전세계의 생태계를 휩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미나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처럼 비록 거대한 동물들은 멸종했지만 매머드 대신 더 많은 수의 들소가 빈자리를 채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생물종으로의 손박김이 일어나면서 뭐 그런대로 예전만 못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 곳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초원이자 막대한 숫자와 크기의 생명체를 품어내던 유라시아 북부의 매머드 스텝은 내륙으로 갈수록 그 땅을 누비던 매머드와 마스터돈 그리고 그 외에 큰 초식동물들이 무수히 멸종하며 이쪽에서는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이 됐고요. 요 위에서 더위의 툰드라 지방은 온통 이끼와 별 쓸모없는 침엽수만 가득한 숲이 되어버려가지고 생물다양성은 격감했고 이 광대한 땅이 사실상 못쓰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이 메가포나 잡아먹어서 멸종시킨 이야기를 하다가 사막화나 침엽수림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소리를 하냐 하면 거대한 초식동물이 과거 지금과는 달리 이런 모습이었던 메머드 스텝은 물론 지난 재생동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북미의 그리트 플레인지와 아프리카의 세렌게티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와 몽골의 스텝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들 즉 숲이 아닌 초원을 가꾸고 유지하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초식동물이 초원을 가꾸고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진에 나온 초원들은 태생이 비옥해서 비옥한 게 아니고 태생이 초원이라 초원인 게 아니에요. 비옥하고 초원인 이유 둘 모두가 바로 여기 위에서 살아가는 이 초식동물들이 있어요. 땅이 초식동물과 그를 둘러싼 육식동물과의 관계와 함께 비옥해지는 기전은 제 지난 재생동업 영상 위에 링크 달아드리는 거 들어보시고요. 이 초식동물이 초원을 유지한다는 부분을 더 파고들어 보자면 반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맨땅은 그게 어디든 방해 없이 식물들끼리만 조용히 놔두면 시간 문제지 결국 다 큰 나무들로 꽉 찬 숲으로 귀결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 야산처럼요. 원래 이 슬라이드는 뒤에 칠판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땅에 방해 없이 놔두면 어째서 숲으로 전부 변화하는지와 그럼 또 어째서 전세계 모든 땅이 결국 죄다 숲으로 변화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왔어야 하는데요. 전자가 사이드 포인트이기도 하고 형광등이 뒤에 칠판에 반사되고 그래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서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그래서 땅을 가만 놔두면 다 숲으로 변한다면서 왜 전세계 모든 땅이 특히 아까 그 초원들이 전부 숲으로 변화하지 않았느냐 하면 자연상태는 아무런 방해 없이 가만 방치되는 곳이 아니고 각각의 식물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때론 우리의 번개불에 맞아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일 수도 있고요. 지진이나 화산폭발 운석충돌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드라마틱한 일보단 동물이 개입해요. 이 사진은 아마존 벌채의 현장인데요. 자연에서 이렇게 나무와 숲을 밀어버리는 게 사람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런 마구잡이식 산림 파괴는 특히 열대우림의 파괴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토록 보호받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가 초원이란 점을 생각해야 돼요. 나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엄청 큰 나무만 듬성듬성 나있지 대부분 다 풀이죠. 왜일까요? 왜 숲으로 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코끼리들이 불도저처럼 나무를 다 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코끼리가 나무를 밀어버리고 그 뿌리와 잎을 먹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리 박사와 연구팀에 따르면 크루거 국립공원의 코끼리는 마리당 매년 1500그루의 다 자란 나무를 쓰러트린다고 해요. 매일 4그루나 뽑아버리는 거죠. 매일매일 4그루의 다 자란 나무 성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그 정도인데 코끼리보다 두세 배 더 크고 무거웠던 매머드들은 어땠겠어요? 진짜 걸어다니는 불도저가 따로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이 매머드 스텝은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숲으로 넘어가려는 초원의 나무들을 끊임없이 밀어버리고 풀들을 질식시키는 이끼를 꾸준히 밟아서 없앤 이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가꾸고 유지한 산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저먼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매머드 스텝을 가꾸고 유지하던 메가포나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과정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인간의 이지와 무차별적인 사냥으로 메가포나의 개체수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처럼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없게 된 나무와 이끼가 슬금슬금 다시 증식을 하고 나무와 이끼가 늘어남으로 먹이가 되는 초본식물이 또 감소하며 먹이의 감소는 자연스레 초식동물들의 생존률 감소로 이는 최종적으로 다시 메가포나 개체수 감소에 일조하므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4기 대멸종 즉 메가포나 멸종의 뿌리가 인간의 과도한 사냥이 있다는 학설의 요체입니다. 우린 큰 나무들이 우거진 이런 숲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자연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실제로 이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도 밑에서 작은 풀과 관목이 여전히 활발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열대 우림에 한해서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열대 지방에서 벗어나 냉대 지방으로 갈수록 또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한 지방으로 갈수록 즉 환경이 진정 건강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려면 나무보다는 풀 중심의 사바나 여야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초식동물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곤충 새 잡식동물 그리고 육식동물 까지 온갖 생명체가 정말 복잡 다단하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렇게 키 큰 나무만 가득하면 열대 우림을 제외하고 서는 그 숲의 밑에서 풀과 낮은 겉목이 자라날 수가 없고 먹을게 부족한 초식동물들이 당연히 충분히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매일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 의 유기물을 먹고 배설하는 초식동물의 똥과 언젠가는 죽을 그들의 사체에서 또 번성할 곤충이 없으면 당연히 새와 잡식동물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육식동물은 그냥 말할 것도 없겠죠? 주기적으로 뜯어먹혀서 새로운 생애주기를 시작해야 하는 풀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끼에 둘러싸이고 위에 나무들이 둘러싸여서 질식사 하게 되고 생물 다양성은 꾸준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게 바로 인간 육식의 결과예요. 너무 똑똑하고 강력했던 우리는 전 세계를 돌며 덩치 큰 동물들을 싸그리 멸종시켰고 그런 큰 동물들의 멸종은 드넓고 비옥했던 초지에 진짜 사막화는 물론이고 이런 수직 사막화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일들이 가져온 영향은 현재 진행형이죠. 주식이었던 메가포나가 멸종하니까 농업을 시작한 인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표토를 깎아먹고 토양에 격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뿜어내고 있으며 본래 초원이었을 러시아의 연구 동토가 항상 얼어있었어야 할 그 땅이 이렇게 수직 사막화하는 나무들과 더불어서 겨울에 많이 생긴다는 거고 겨울에 충분히 다시 얼어붙지 못하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여름에 더 많은 연구 동토가 녹아내리게 되고 그렇게 연구 동토가 녹아내리면 더 많은 메탄가스를 지구상에 방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대 관행농업이 얼마나 환경이 나쁜지는 제 진학 영상 위에 링크 달아드리는 거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불러온 시베리아 연구 동토의 수직 사막 화를 되돌리고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인생을 바친 역시 같은 인간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플라이스톳의 공원 프로젝트 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세르게이 지모프와 그의 아들 니키타 지모프는 진짜 말 그대로 시베리아 북극권 저 위 끝에 플라이스톳의 공원을 만들어서 그 옛날 인류 침략 이전에 매머드 스텝을 되살리고 있어요 사라진 초식동물을 다시 데려 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전공학기술로 매머드가 되살아난다면 그 즉시 매머드를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지금 매머드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를 이 추운 곳에 데려올 수는 없고 나무들을 쓰러뜨려 줄 그런 거대한 동물이 없어서 직접 장갑차를 몰고 다니면서 나무를 달아드릴 테니까 아틀라스 프로의 영상과 더불어 시청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 수직 사막을 만들고 보존하는 걸 그만두고 불과 초식동물을 되돌리길 간절히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